우리 귀여운 구독자야, 내가 뒤에 얼굴 그려줄까? 근데 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지? 아, 완전 촉이 뾰족하네. 내 지 ** 가방에 것도 스스로 할지. 아, 전부, 가방에 transmisión. 대단하여, 강어 그려줄까? 귀지가 두개나 있네. 입술이 되게 예쁘게 생겼다. 머리 땋은거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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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땋은거 millis조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이 엄청 커. 예쁘게 생겼어. 눈이 예쁘게 생겼는데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눈의 예쁨이 표현이 안 된다고. 눈이 예쁘게 생겼어. 눈이 예쁘게 생겼어. 눈이 예쁘게 생겼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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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이 너무 어려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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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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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